안녕하세요.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좋은 차량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차량이 바로 모아비 더 마스터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19년 이후에 출고됐잖아요. 매물 자체가 일단 저희 매장에 너무 많아요. 무려 재고가 186대까지 있습니다. 정말 많지 않나요? 이 중에서 좋은 차만 제가 골라서 추천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좋은 차량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규로 많이 들어왔어요. 옵션 좋은 차도 많고 그리고 연식이나 가격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대씩 제가 좋은 차만 골라서 추천을 드릴게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수출을 나가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성비 좋은 차만 제가 골라서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가격이 잘못 올라간 겁니다.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부터 한번 볼까요? 어제 매입한 차량이고요. 모아비 4륜구동의 마스터즈 등급 검정색 바디 4,080만원 모델입니다. 20년식이고 49,000km 주행거리 자체는 일단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 차의 신차가는 일단 7인승입니다. 7인승 모델이고 4륜구동의 마스터즈죠. 신차가는 대략 5,350만원 정도 됐었어요. S2 V6 엔진 3.0입니다. 강화된 유로6죠.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또 자동기어 잠금장치가 되어 홈로 탈출 장치라고도 부르죠. 주행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한 풀 LED가 전방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컨트롤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트 자체도 이렇게 멋진 베이지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시트는 너무 예뻐요. 자, 이 모델 어때요? 듀얼 포크램프 그리고 코너링 돌 때 램프가 작동이 되는 거죠.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더가 들어가고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이 모델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렉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고요. 카메라 전방 감지 센스, 오토 홀드 기능 그리고 4륜구동, 드라이버 모드 기능 그리고 1렬의 열성과 통풍이 같이 들어갑니다. 퍼플도 2구 있고요. 자, 이 모델 그리고 놀랍게도 에어백이 무려 9개까지 들어갑니다. 전방에 좌우에 모두 다 9개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썰루프랑 그리고 어라한 두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델 멋있죠? 메모리 2단계 시트 올라가고요. 투톤으로 되어 있는 멋진 도트림 실제로 보시면 상당히 이쁩니다. 자, 경사로 방지와 그리고 차선 이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균형이 같이 들어갑니다. 자, 12.3인치의 멋진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와이드형이라서 상당히 긴 편이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자동 업데이트가 됩니다. 스피커는 모두 6구가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20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자, 스포타링 휠이라고 부르죠. 슈퍼비전 클러스터 당연히 들어가고 그리고 퀄팅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자, 이 모델 어때요? 일단 가격 자체가 조금 부담되죠? 하지만 그래도 현재 신차가에서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자, 1인 신조 모델 4,080만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어요. 매연은 2%에 완전 무사고에 미세는 이유 없는 차량. 자, 이런 차를 사시면 너무 좋죠. 저는 추천드릴게요. 자,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자,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모델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모델도 어제 매입한 차량입니다. 4륜구동의 마스터즈. 자, 이 차량 일단 성능 점검 먼저 봐야겠네요. 매연 3%고, 어? 앞쪽으로 두 개나 먹었네요. 자, 굳이 이 차는 사고가 있는 차를 살 필요는 없어요. 연식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 차량은 일단 보류할게요. 자,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는 3,150만원. 오, 가격대가 일단 너무 싸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모델, 와우. 너무 예쁜 차량이지만 사고가 있을 것 같아요. 매연 1%에 역시나 A필라 판금이 들어갔네요. 양쪽에 두 개 먹었고요. 굳이 이렇게 사고 있는 차는 구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에요. 보시면 A필라와 W판금만 양쪽에 찍혔기 때문에 큰 사고는 아닙니다. 큰 사고는 아니에요. 미세누은 없고. 매연 1%고, 타셔도 됩니다. 운행상 지장은 없어요. 다만 사고가 있어서 가격이 강가가 된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차 자체는 일단 너무 좋아 보이네요. 3,150만원. 가격도 너무 싸요, 지금 이 차. 혹시라도 사고차도 구매 가능하신 분, 원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싼 맛에 사고 싶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옵션이 좋기 때문에 이 차량은 사고차 사셔도 되는 분들 연락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차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은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차량 하얀색 바디. 멋진 풀 LED가 들어가고요. LED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색다롭죠. 다른 차와 완전히 다르죠. 디자인 자체가 너무 특이합니다. 4,300만원에 21년식 5만키로 4륜구동의 마스터즈 등급. 자, 보시면 외연 3%입니다. 완전 무사고, 미세인 이유가 없어요. 깨끗하고 좋은 차입니다. 이 모델, 트렁크의 공간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셨어요. 자, 이 모델 어떤가요? 차량은 6인승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헐더기능, 4륜구동에 전방적으로 주행 모드, 통합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고급스러운 나파가죽 컬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열 AK, 통풍과 열선이 같이 들어가고요. 어라운드 뷰도 같이 들어옵니다. 자, 이 차량 어때요? 멋있죠? 그리고 4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같이 들어가고요. 자, 메모리 2단계 시트. 일단 상당히 내부가 고급스러워요. 어때요? 너무 이쁩니다. 사이드 스텝은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모델, 그린 같은 차량입니다. 파워 트렁크도 있네요. 기본적인 옵션이죠. 이 차량 너무 이뻐요. 아마도 금방 팔릴 겁니다. 다음 차 볼게요. 다음 모델은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4,950만원. 22년씩 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마스터즈의 검정색 바디입니다. 주행 자체를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대 자체가 확실히 많이 강가하게 되지 않았어요. 4,950만원. 이렇게 휠도 멋진 20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브라운 시트로 들어갑니다. 예쁘죠?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멋진 차량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파워 트렁크, 썰루프 기본적인 들어가고요. 그리고 반자율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갑니다. 자, 이 모델 어때요?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고요. 오, 일단 핸들 커버 부분도 투톤이죠? 검정과 브라운의 조화가 잘 되네요. 오, 멋집니다. 4,950만원. 마스터즈 등급. 자, 차 안에 소화기까지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게요. 새로 들어온 차량 중에서 가성비전차. 다음 차량은 3,999만원. 자륜구동의 마스터즈 하얀색 바디입니다. 와우, 이쁘죠? 역시나 멋진 느낌. 그리고 검정 시트예요, 검정 시트. 때가 타지 않는 검정 시트. 메어는 3%고 렌트력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그리고 에어백은 총 9개 들어가죠? 자,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자, 서라운드 뷰가 멋지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도어스커프도 잘 들어가고요. 자, 이 모델 운전석의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시트. 스트리어링 휠,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까지 전부 다 있고요. 자, 썰루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자열 옵션들 들어가고요. 그리고 텔레스코픽, 스트리어링 휠도 같이 들어갑니다. 자, 이 모델 어때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죠? 메모리 2단계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220보트, 인버트까지 전부 다 있고요. 자, 멋있죠? 자, 1인 신조입니다. 더군다나. 다음 모델 또 볼게요. 자, 다음 모델 2차입니다. 4륜 구동의 마스터즈 등급, 3630만원. 자, 7인색 모델이고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 자, 풀 LED가 너무 이쁘죠? 저는 이 차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 부분, 전면부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20년식이고, 8만 4천 킬로. 그리고 서라운드 뷰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메어는 3%의 렌트 이력이 있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멋있죠? 그리고 미세니우가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자, 이 차량 검정 시트고요. 전동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렁크,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서라운드 뷰 들어가고요. 그리고 멋진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어때요? 이 차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고요. 예쁘죠? 자,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사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따로 할 게 없습니다. 1인 소유 차량, 렉시콘 사운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더 괜찮은 차량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모델은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인데요. 4,890만 원. 4렘구동의 마스터즈 그래비티 등급입니다. 와우, 높죠? 놀라웠네요, 놀라워요. 자, 이 모델, 5호 검정색의 검정 시트네요. 자, 이 차량.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자, 지금 가져온 지 지금 5일밖에 되지 않은 차량이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워크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모델 실내가 너무 깨끗해요. 일단, 오,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자, 성능 점검 매연 1%에 완전 무사고에 미세니오가 없습니다. 자,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쓸만한 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대씩 볼게요. 보통 이제 GV80이랑 모아비 마스터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자, GV80도 너무 좋은 차량이지만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죠. 하지만 모아비 마스터즈는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한 번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차량 아이보리 시트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멋지죠? 아무래도 때가 조금 타기 때문에 스팀 세차 꼭 맡기셔야 됩니다. 스팀 세차라고 그걸 맡기면 시트에 있는 때를 얼룩무늬를 전부 다 지워줍니다. 가격은 대략 한 13만원, 15만원 정도 합니다. 보통 한 4만 킬로 정도 주행하시면 한 번 하시면 돼요. 자, 이 모델은 7인승이고 3699만원, 7만 6천 킬로, 20년씩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 매연 5%의 렌트력이 있고요. 완전 못 사고예요. 미세 이유가 없어요. 이런 차량은 타셔도 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워트렁크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자, 서라운드 뷰도 들어옵니다. 자, 이 모델 어때요? 괜찮죠?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옵니다. 자, 시트의 상태 나쁘진 않아요. 이 차량 추천드리고 싶네요. 멋진 차량!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몇 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좋은 차들이 있어요. 자, 이 차량도 가져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월 20일에 가져왔고, 이 차량은 초코브라운 색상이에요. 초코브라운에 보시면 이렇게 베이지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 모델, 자, 이 차량 볼게요. 차선이탈, 반자율, 썰루프 들어가고요. 플래티넘 등급이고, 3,799만원. 주행거래가 좋아요. 3만 5천킬로. 자, 매연 2%에 완전 무사고, 미세니어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차는 타도 됩니다. 자, 썰루프 들어가고요. 그리고 반자율 다 들어갑니다. 썰루프 있고요. 자, 이 차량 파워트렁크 있고요.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있기 때문에 타셔도 되죠. 자, 이 모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괜찮은 차량이 또 있죠. 자, 다음 모델은 이 차량 볼게요. 3,399만원. 와, 가격 너무 싸죠? 자, 4륜구동의 플래티넘 등급. 자, 하얀색 바지 차량입니다. 20년식 6만 8천킬로. 와, 색상 너무 이쁘고. 그리고 브라운 시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 이쁘죠? 좋습니다. 반자율 기본적으로 되고요. 자, 이 모델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이 차량 성능 점검 볼게요. 매연 3%의 렌틱이 있고요. 어? 하나, 둘. 어허, 교환이 좀 있네요. 그래도 가격이 좀 쌌군요. 아하. 하지만 큰 사고는 아니었네요, 이 차. 미세누에는 없습니다. 자, 큰 사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추천드릴게요. 3,399만원. 일단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 차량 추천드리고 싶네요. 운행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프로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모델. 한 대만 더 볼게요. 자, 이 모델은 4,290만원. 자, 4륜구동의 마스터즈 등급입니다. 완전 무수하고 차량이고 4,290만원. 21년씩. 3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 자, 그리고 멋진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고요. 자, 이 모델 어때요? 파워 트렁크 들어가고요. 그리고 옵션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같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헤드업 반자율 되고요. 썰루프도 있어요. 이 정도 차량. 자, 12.3인치의 와이드형 내비게이션. 자, 렉시콘 사운드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메어는 3% 완전 무수하고에 미세인 이유가 없어요. 이런 차량은 사도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모아비 마스터즈 차량 같이 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모아비 차량 제가 전부 다 1세대, 2세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